들으셨어? 들댓! 들댓! 한 마리, 두 마리 저 아니구만! 슬쩍 하나, 둘, 셋 일로 올까? 슬쩍 아따, 아따, 유탄한 바에서 꽂아주자 오우 얘는 멀리 쏠 수 있죠? 다른 애들 수류탄을 가졌다 덧질라면은 빡센데 구멍 냈고, 이러면 스나도 사건이 나오겠다 오, 나오네 빠쥬! 아, 근데 체럭 2 남았네 괜찮아, 저거는 전기 지지미로 마무리하자 드론 나무리 가네 2B 고! 일단 회피 확률이 없으니까, 좋아 2뎀이야, 그리고 캬아아 됐어 박사님, 일손! 저쪽까지는 적어도 안전하겠지? 7급 턴 충분하다, 턴도 음, 그쵸 확정 마무리 맞아, 확정 마무리 할 때 좋아 개피 개피 킬 먹기 좋죠 장전 장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가야되나? 그러면은 여기 한 번 시야 잡고 없으면 위에도 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한 번 시야 잡고 아, 또 있네 두번이 그치 어떤 장전을 그리고 닭다봤데 트위를 lange 이쁘게 이게 닿나? 화재 수급차를 한번 가겨보고 오 닿네? 벽보기고 마무리 한번 넣어보자 어차피 두발씩 쓸 수 있으니깐 과감하겠어 염폐 염폐 화올나가죠? 아까 이십 몇 퍼센트였는데 염폐가 이케 중요한 겁니다 엥? 안죽었어 화올 안죽었어 저것도 드론으로 마무리해야겠네 염폐 얘네 공격적인 능력이 사라졌어 거의 그냥 쪼그말땐 총 들고 뿅뿅이라도 했는데 시체 소환시키는거 저거 세긴 한데 오 딱히 겁은 안나네요 스읍 자 이러면은 얘가 아까 파쇄수르탄이 지금 남았고 쭈우 한명 남은 애 있는데 앗어? 어? 경계야? 오케 빗나감 빗나감 온라인 경계를 해? 벽 그냥 까버리고 벽 그냥 까버리고 아니야 아니야 순탄 쓸거야 다블킬 좀비도 사망 탈출만 남았네 전립품 파괴? 아 그러네 아 맞아 까먹고 있었다 이게 또 그런 기능일지 막 터뜨리고 생기면 안되는데 아니야 이건 노가다로 어? 어디가니? 노가다로 노가다로 조금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좀 인이어할때 방송 안켜두고도 혼자 캐릭터 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여기 안전한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 나중에는 또 외계인도 생포해하고 그런것도 있을거에요 이전작품이 있었는데 몰라 여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지 않을까 되게 귀찮음 근접해가지고 스턴건 병 쏴야됨 심지어 그것마저 확률이었던가 뭐 아직 남은거 아니겠지? 각사님 탈출합시다 복사님 탈출합시다 복사님 탈출합시다 우리 도로 탈출해야 되겠구나 우리 도로 탈출해야 되겠구나 어? 바로 가시네? 기다려봐 가는 것 같지 혹시 모르니까 에이 가자 그냥 괜찮은 것 같다 헐 가는 거 되게 부자연스럽게 가네 아저씨 아제도 가세요 아저씨가 아니네 야 박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봐 운동 능력 쩔어 여기도 그냥 막 올라오고 오 오메야 불난다 적 온다 빨리 튀자 튀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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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엑스컴 해야겠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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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심으로 죄송합니다. 다 터뜨렸어요 앞으로 포병 안 데려가야겠다 포병이 있으니까 너무 게임은 쉬운데 템이 없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쉬어 언뜻 보면 쉬어 보이지만 나중에 걔 고통스럽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못해 연구실 과학수 한 명 더 데려왔다고 이솔일실 돌겨서 총 한 개 어? 하나 주웠네 20년 전에 쓰던 소통과 비슷할 정도로 극히 평범하군요 시체 맞네 이런건 나중에 가져다 팔수도 있음 시설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자가 없었고 기술자가 없었구만 아이셈세상은 지금 전화세는게 없죠 일단 연구가 뚫려야지 그래서 저런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할 수 있는 병사 얘 기읍 허허 얘 뭐야 우이 Sims 위퍼링 zed 잘하러나 머리 머리 감사합니다 생년월일 2001년 5월 23일 Como 굴소 윽 atoire . 음... 아직도 부상이야? 뭐야? 예를 들어 불한당댐? 새로운 베트남 구멍기 옵션 사용 가능 사람관이 새롭게 진급한 베트남 병사는 추가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소풍 얘는 우락부락한게 남캐네 남캐네 남캐고 흘맨 모자 야구 모자 오 좋다 델타 어 어세신 후드잖아 어세신 롱후드 플러피 보니 이거 괜찮지 않나요 정찰룡 덮게 불한당 왜 불한당이니까 얼굴 F 얼굴 F 눈 색상 안보여 인종 주유 방어구 색상 그렇지 이거지 그래 이런 색깔 특이해줘야지 얘는 얘는 뭘로 할까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한번 해볼까 특징을 적어볼까 음 검정 보조 방어구 색상 깜짝 깜짝 음성 미국경험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태도 규칙에 따름 태도도 있네 낙천점 불행함 열정점 불안함 일반적 느긋함 느긋함 소품이 겁나 많네 이렇게 다 쌍 꽁꽁 감일수도 있어 탈령 다리 뭐 보인다 볼까 0번 2세트인가 봐 몸통 와 관절하는거 맞네 방어구 패턴 상단 말고 소품 선글라스 조종사 없음 야 무기도 커스터마이징 할수있네 야 무기 무기 보세요 여러분들 외계인 야 무기도 할수있네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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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흉터 없음 헬멧 모자 송살림 도끼 헬멧 모자 송살림 도끼 헬멧 모자 고기 신기하네 야 국적세탁 하자 안돼 국적세탁이 없어 오빠 거 캐릭터 정보가 있다고? 사용자 지정 정보 아 자 대한민국 가자 국뽕으로 갑시다 누구로 해줄까? 이름이 있어야지 애정이 가는데 이름 한글로 되나? 한글로 되네 철수 어 이름이 있어야지 애정이 가서 더 얘를 안 죽이고 잘 살릴거야 김치왕 첫번째니까 우리 국장님 해줄까? 그러면은 좀 바꿔야돼 모자를 일단 없애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바꿔야돼 머리스타일 고거 형이 개구멍 만들었다고? 개머리 캐릭터 누가 될지 뻔하다고? 그럴리가 음 야 요거 어 이..이..이걸 뭐라야되지? 반다나 반디나 반다나 저거 어떻게 없애 저거 없애고 싶은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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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굿 별명 관 과..왁굿 관 우 이산하잖아 우 우 관 관 관더 왁굿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전기 전기 출생국가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전기 관을 잘 짠다 전기 전기 관을 잘 짠다 실패 이름 우 성 왁굿 우 관 관 관 더 왁굿 좋다 병당이네 일부러 반대로 하신거죠? 네 그래야지 여기 잘 맞잖아 우, 왁굿 아니면은 이상하게 되더라고 왁굿, 관, 우 이렇게 됐어 관우 같아 아님 별명을 빼도 돼 별명을 빼면은 별명이 야빼지잖아 인종을 바꿔주라고? 인종 어떻게 바꿔? 인종 이게 동양인인가? 2번 자네 캘리 역해네요 음, 누구로 해줄까 누구로 해줄까 누구로 해줄까 누구로 해줄까 누구로 해줄까 누구로 해줄까 머리 색상을 정하면은 딱 할 수 있어 아, 보라색도 있고 약간 젓갈색이래야되나 그런 색도 있고 주황색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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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헐허는 헐 누나는 스나이퍼 해줘야돼 이거 핵펀치각 아니냐 완전 핵, 핵 더 펀치 이름도 그냥 램짱이라 하자면 핵펀치로 하자 마이퉁 귀찮다 이따 끌때쯤 해야지 그냥 빤헿 현장 빤헿 엉렛 빤헿 빤헿 짱 관, 우아꾻 하이힣 프리 부성한 검문소 또 뭐가 있어? 자 닥큰님 광탈하시고 아니야 광탈 안해 저항군 통신 저항군 통신 새 연구 할당 알죠? 흠 저항군 라디오 연구 가능 흠흠흠흠 오 새로운 시설 이용 가능 뭐지? 접촉할 수 있는 지하 기술을 늘려줍니다 아 이거구만 저거를 해야되는 거였어 저거 저거 2일짜리 호란 뭘지 이거는 갑박이 있는 거 같네 땡겨주고 다이건이 새로운 저항군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흠흠 신북극 흠흠 여기 이제 갈 수 있는 건가? 현지 전 뭔가 갈 수 있다 오케이 아 야 접촉도 하려면은 되게 귀찮네 스캔해야되고 뭐해야되고 접촉할때까지 시간 걸리고 미쳤어 접촉할 수 있죠 3에서 5일 접촉할때까지 3에서 5일 접촉할때까지 흠 귀엽다 여기 열람 병사 필요 신병을 특정함으로 훈련시킵니다 아 바로 이게 가능하네 훈련 훈련 도중에 전투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로 할 수가 있네 얘들을 다 척탄병 특수병 토격병 돌격성도 하나 더 해주고 문제는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아 5명 5일 간격으로 한 명씩 밖에 못하네 새로운 전투기술 전리품 헌터 전리품 헌터 투 아이템 하나 더 떨봅니다 임무에 투입가능한 분대 연수가 한 명 증가합니다 오 이거는 일단 전리품 헌터를 하고 분대 규모를 늘리자고 다음에 전리품 생기면은 딱 하면 되겠네 쎄 어디서 놀고있는 기숙자가 있잖아 놀고있는 기숙자가 있잖아 놀면 안돼제 이... 고남불질 완료 팡금방어구 연구가능 나노스케일리 조끼... 새로운 아이틴 이용가능 어디보자 이 조끼를 X컨방어구와 함께 입으면 병사 체력이 향상됩니다 이런거 팡금방어구 21비 첫쪽 병사일보 하자 공료들은 제가 수술 경력이 모자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야군 부상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죽은 어드멘트 병사에 대해서 연습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일반 어드멘트 병사와 인간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해킹 계열된 자기는 헬멧을 써서 인간 형태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감추기 때문이죠 하루짜리 연구네 보급적 정의리 저항군 월간 보고서 또 이런 거 하고 있네 저항군 게리아저 완료위원행구 저장군 동원하게 오케이 보급품이 125원 주네요 직원 모집 가능 외계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사했습니다 그들의 비밀 이벤트를 막기 위해서 준비는 이미 모시기 모시기 반격수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외계인 저항군 내부의 스파이를 보내 보보 카운터가 2주 감소합니다 당신이 저 지키려고 하고 자부적으로 분홀고 지켰던 사람들이 당신이 저장할 도래 보급적 정보를 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